어떻게 괜찮으세요? 네네 그럼 빠르게 한 번 해볼게요 오늘 저기 저 소개팅 한다고 왜 안 계시지? 오세요 지금? 저 거기 오시는 거예요? 아 내가 진짜 오늘 저기 분칠을 좀 진하게 하고 왔는데 좀 많이 티나나요? 네 야 아니 이게 지금 몇 년 만에 소개팅인지 좀 긴장도 되고 립스틱 좀 발랐어요? 네 좀 립스틱 칠했어요 엄마꺼 발랐어요 엄마꺼 혹시 마지막 한 번 마음에 들으세요? 제가 그 재작년 8월 달에 소개팅을 한 번 했었어요 그때 이제 제가 10만 원짜리 이제 레스토랑 가가지고 밥만 먹고 해야죠 소개팅은 지금 하는 자세 오늘은 제가 진짜 최선을 다해서 저의 반려... 너무 기대가 되는데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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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으세요 앉으세요 네 앉으세요 의상을 되게 짧게 입고 오셨네 네네 잘 보이려고 아 진짜요? 네네 처음 뵙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네 해요? 아 네 부끄러워가지고 아 그렇군요 아 네네 여러분들 오늘 소개팅을 하신 거 하시는데 네 저희 패딩맨 촬영은 언제나 다트와 여관 되는 거 아시죠? 아 그렇죠 네 오늘 두 분의 소개팅을 무조건 다트를 통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자리에 왜 책밥을 뿌려요 지금 소개팅하기에도 벅찬데 다트까지 어떻게 합니까? 아 왠지 저 다트 좋아하는데 아 그래요? 네네 아 혹시 스케치하시죠? 아 저는 다트 사랑하죠 아 네 여러분들이 저 뒤에 네 저희 VXX 슬림 머신에서 숫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물어볼 수 있는 질문 여러분들한테 행동하셔야 되는 것들 액션이 모두 다 여긴 하겠습니까? 어떤 질문인지 아실 수 없습니다 과한 질문도 있나요 혹시? 하나는 없는데 아니 뭐 그건 산상에 맡길게요 아니 아니 또 이게 유튜브 채널 이제 또 어린이들이 보는 그런 아 이거지마 성화에 대한 이름, 나이 이런 정도까지는 얘기 한번 해볼까봐 아 이름하고 나이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아 저는 지혜로울지에 미인 원자 써서 지원입니다 이지원 네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지리지리 우진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소개팅에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진입니다 김우진입니다 아 그렇구나 저 원이원이에요 원이원이 지금 원이 지리지리 우진이와 함께 할 소개팅 네 처음 이렇게 좀 오랜만에 소개팅을 하다 보니까 좀 긴장이 되네요 저는 소개팅이 처음이거든요 아 소개팅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네네 와 어떻게 안 이나 어떻게 했나 진짜 그럼 오늘 소개팅의 기억을 좀 좋게 제가 만들어 드리도록 할게요 네네 제 인생 첫 소개팅이니까 잘 좀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아 저는 반 50입니다 저는 몇 살처럼 보이나요? 스 ambul 10이 miel 스물 일곱 오 스물 일곱 정답을 말할게요 서른두 살입니다 하아 유럽 잠깐만 저 퇴근할게요 아 뭔가 알았다는 듯한 표정으로 잠깐만 저 갈게요 아 아 이렇게 이게ateg신 아 농담입니다 어떻게 지분에 대해서은 대략적으로 절 reflecting 흐름만 이해하시면 되세요 너무 서류에 대해서 알고 싶은 bestimmt 어려우세요 old 모르죠? 지금 마음속으로는 뭐 지내질 유예인 씨는 키 큰 녀석이라고 하셨는데 키 큰 녀석 좋아하시네요. 아니 저는 뭐...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63입니다. 오 제가 180인데 그럼 딱 맞네요. 아 그렇구나. 나중에 좀 잘 될 수도 있으니까 두두르시는 상태여서... 45입니다. 아 그렇구나. 워낙 비율이 좋으셔가지고... 아유... 유예인 씨가 어떻게 뭐... 어때요? 뭐... 그냥 뭐... 그냥 느낌이 많이... 아 되게 전문적이시고요. 아 잠깐만 이거 전문적이다. 뭐 사람이 샤프하세요. 네네. 이제 두 분의 모든 대화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투를 통해서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오요! 야! 오요! 다시 다시 다시... 다시 없습니다. 미스도 정해드릴게요. 아니 아니... 미스! 상대방 손에 보고 근데... 말씀해주셨잖아요. 손이라고... 그렇죠. 손바닥이어도 되는 거죠? 아 그럼... 네... 이야... 좋습니다. 네 제가 여러분들 다한증이 굉장히 심합니다. 땀이 굉장히 지금 많이 나는데... 괜찮으세요? 네네. 그럼 빠르게 한번 해볼게요. 아... 조아주세요- 아 제대로 던져요 지금. 감사합니다.